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한테 특별하다고 말을 해 준 것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 준 것도 홍 사장님이었어요. 그것도 고마워요. 나예요.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. 20년 전 날 살려준 건 홍 사장님이었어요. 살려줘서 고마워요.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한테 특별하다고 말을 해 준 것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 준 것도 홍 사장님이었어요. 그것도 고마워요. 좋아하는 거 먹고 좋아하는 거 보고 좋아하는 거 사요. 최대한 쓸데없는 거예요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산책 가? 같이 가자. 아, 맞다. 그 잘생긴 영매랑은 어저께 얘기 좀 했어? 너 상대도 안 해 줬구만. 나 퇴마 관둔다고 했잖아요. 영매랑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? 너 좋다는 사람 내치지 마라. 그런 사이 아니에요. 뭔 사이? 누가 연애하래? 그냥 사람 사는 얘기야. 수 틀린다고 하나둘 쳐내다 보면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아. 상관없어요. 그래서 주 사무장하고도 이제 안 만날 거야? 곁에 사람 하나 없이 혼자만 살면 그게 원기랑 다를 게 뭐야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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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